네 미추들 저희가 여기에 왜 뭐였냐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리액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겁니다 어떤 모습들이 담겨있을지 일단 뮤직비디오를 시작해볼까요? 얼굴이 잘 나오는 얼굴은 좀 잘 나온다 일단 형 공을 보고 있죠? 저 공에 뭐가 있나봐요? 뜻이 다 있어요 저 자리 되게 무거운데요 맞아 쌍꺼풀 왜 이렇게 생겼지? 저 약간 이틀 밤새운 느낌이에요 맞아 손 좀 잤네 저 지금 기억이 없지 왜? 눈부셔 저 노래 손 자세한 댄스 형들 지나가죠 맞아 맞아요 네 저희가 왜 아 하시는지 저희만 알지만 막 아 할마다 장면이 있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아 아 진짜 아 하하하하 아 나 Cover 장난감 몇 격이야? 3겹이야 아 아 저 실 저 실 테이크하면 몇 번 할지յ 않죠? 공쓰는 게 공쓰는 게 공쓰는 게 2절을 잘생겼다 시계를 돌려서 시계를 돌려서 거꾸로 돌렸네 뭐야? 어떻게 한 거야? 거꾸로 돌렸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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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닦아주는 거예요? 저희가 막 웃을 거예요 전혀 웃기지 않는데 비하인드 영상도 있으니까 또 이게 아 참 내 얼굴이지만 내가 보기가 힘들다 쌍꺼풀 진짜 저 때 거의 마지막 쯤이어서 지금 그 손에 힘이 없어졌으니까 아이스크림 지금 길이 없는데 왜 뛰어가죠? 길이 없어요 병 보고 이래 아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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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쩌고 저 큰 공에 뭐가 있나 봐요 웃긴 사진이 ㄹ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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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ㅹ ㄹ ㄹ ㄹ 저희 뮤비 근데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굴 되게 잘 나왔다 얼굴 되게 잘 나왔고 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슈분들이 좋아하시는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어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걸 제 친구랑 본다? 저는 약간 숨어있다가 올 것 같아요 친구가 많이 웃을 것 같은 저는 3분 30초 숨어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뭐 참고 싶은데 그거 카메라 앞에 대응 방법 하는 거 시골 그 모습도 제가 팝콘을 눈에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1분 5초쯤 보시면 갑작스럽게 잠만을 부리는 친구들이 나옵니다 이게 그런 거죠 컨셉이? 뭔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애교를 부리고 하는 건데 비하인드 영상 보시면 아실 테지요 저도 굉장히 힘들게 촬영을 했는데 일단 처음부터 한번 봐가지고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첫 장면에 공이 있는데 공? 네 계속 공을 보고 웃으라고 하셨어요 감독님께서 공이 그거예요 대상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게 공인 거예요 그래서 공을 보면서 보고 싶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TMI지만 실타래 안에 테니스 공이 감겨져 있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테니스 공이 있죠 제가 그걸 또 심심해서 까봤는데 테니스 공이 있더라고 탁구 공이 있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 그리고 또 그거 있잖아요 원래는 공을 제가 이렇게 보고 처음에 보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유빈이가 이렇게 가서 찾아가서 죽는 건데 그게 정말 너무 어려웠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잘렸네요 그 당시에 설치해서 답답했습니다 왜냐 그냥 공을 보고 사실 이렇게 여기서 톡 떨어뜨리면 되는데 이 형 여기서 스핀을 넣었나 봐요 자꾸 앞으로 쭉 끝까지 굴러가니까 아니 이게 이 끝에서 떨어뜨려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거를 기울여서 떨어뜨리니까 아 이게 스핀이 돼가지고 어 이게 계속 돌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정말 한 열 번 찍었나? 그랬던 거 같은데 결국은 빠졌네요 빠졌어요 어 나왔네 아 이건 너가 떨어뜨린 거야 아 제가 떨어뜨린 거예요 형 여러분 못 떨어뜨렸으면 제가 떨어뜨린 거를 인서트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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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할 거야 너의 옹기교 표정할 때지 유빈이 형이 나올 때 36초 제가 사커풀이 왜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때 이 하늘색 착장이 저희 제일 마지막에 찍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뭔가 눈이 풀릴 때 약간 풀렸어요 눈이 풀릴 대로 풀린 아 이거 이게 왜 마지막이지 2분 8초가 이 뮤직비디오의 제일 마지막 저 혼자 남았을 때 굉장히 약간 억울했어요 저는 유빈이 찍을 때 제가 뒤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커트를 찍고 근데 끝날 때 또 제가 먼저 끝났어요 맞아요 3분 18초 3분 17, 18초를 가보시면 큰 공을 향해 웃고 있어요 이 웃음이 상당히 그런 웃음이에요 약간 저희 장난치다가 이제 촬영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약간 직전에 터지면은 촬영 내내 웃음 찾느라 딱 하면 이 표정이 나오거든요 3분 22초에 공을 잡고 이런 표정이 있어요 영혼이 없어 지금 왜 나도 영혼이 없죠? 왜 영혼이 없지? 아니 이때 아침 아니었나? 아침이었어 그런가요? 네 근데 좀 덜 풀려서 그런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영혼이 없이 생겼네 3분 23초 3분 23초 또 공을 공을 하고 웃음 참기하고 있습니다 웃음 참기하고 있습니다 또 웃었네 끝까지 공부했어요 끝까지 웃었다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봤는데 그리고 내용은 뭔가 좀 좀 그리워하는 내가 사랑했던 다 그리워하면서 다 찾으면서 그걸 실타래에 비유했고 그걸 보면서 다 감성해졌는데 그래도 이렇게 고생해서 찍었는데 그런 결과물이 좋아요? 네 좋습니다 색감도 이쁘고 막 틀어놓은 구근형 아이스크림 그런 느낌 네 여러분들 또 뮤직비디오를 예쁘게 잘 봐주시고 또 저희 보고싶다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미추들 너무 사랑하고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할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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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